아 통단로그 또 만났노 아 저번에 올려줬잖아 유진에서 왜 또 떨어져있냐 아이씨 이번에는 지지 않겠습니다 아 통단로그 또 유진이야? 저번에 올려줬는데 야 근수 뭐할까 아 이 카운터 이씨 아 약사 가겠는데 아 하단을 흘리다니 차분하게 차분하게 갸자벽으로 아이씨 갸자벽으로 아이씨 오우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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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칠 킬 나시리 나란다! 고고 델 시다! 깨어라 통닭로브 잡고 이번엔 제가 저번에 제가 졌으니까 이번엔 내가 엠페로 올라가는게 좋은거 아닙니까 한번 졌으면 한번 이겨야지 나락실은 나름드 통닭로브 잡고 엠페로 가자 가지애무신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 야 오케이 어 뭐야 안돌아가 왜 아 내가 늦게 때린다 오오 행우를 잘 피한다 저 행 피하는거 잡아야되겠네 자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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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에마즈 커져 갠페로 간다 아 나도 초풍 썼는데 진짜 진짜 잘 안쓰는 초풍 썼는데 안들어가네 오 이게 벽광이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자본하게 자본하게 왕 자본하게 자본하게 왕 자본하게 아아아아 이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근데 헤이 앞무릎이 좋은 기술이 막히고 마이너스인데 행으로 피할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뭐 또 발악하는게 그렇게 좋은건 아닙니다 헤이 그를 연애하고 막아야지 자본하게 자본하게 자본 자본 왕 자본 아하 이거 괜찮은데 가이밍 아하 오예 자본 자본 왕 자본 잘 잘랐당 라운드 3 아아 안돼 아 이거 안쓸려는데 왜 나는 맨날 이거 안 맞지 아 이거 안쓸란다 이 콤보 씨 존망이네 맨날 맨날 저 콤보 쓰다가 존망이네 와 초풍 날카롭다 아 이게 맞네 아 모하메드 하이하이 아 아 이거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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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락신이 나른드 또래 나의 또래야 자비라노 또래 오래야다 나의 또래 나의 또래 나의 또래 나의 또래 아 고고네 시대! 으하아 노래도러우유님 안녕하세요 아 이런데 어 젊나 쎈나 쎄 이씨 아 개 고고대시드야 통단러브 잡는다 아 행 피해버린다 오 와 이거 행으로 피하네 서있을 줄 알았는데 행으로 피해버리네 어 미치겠네 환장하거든 와 역시 난 풍류가 아닌가봐 초풍이 안나갔냐 거기서 제일 중요할 때 아 아 아 그래도 족북당하면 괜찮은데 아 족북당하면 괜찮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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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허트머리 거고대 시대 깨 야 이거 죽 때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w 아 이 개시가 좀 안된다 야 기호권이시냐 아이씨 영웅콘 발동왜이래 아아아아 망했네 아이씨 안돼!!! 어어우 오오오오 망했다리 아 체력회복제는 왜 아 잘 채워 넣었는데 어 이상하네 잘 채워 넣었는데 왜 왜 부족하지 아이씨 한때만 한다면 잘 넣었는데 나의 체력회복제가 그래서 레아 썼어야 했는데 뭐 그거지 뭐 쉽지 않다 아 안통하네 체력회복제가 부족하니 체력회복제가 부족하니 아 역시 대세이 존나 세다 아이 체력회복제 또 부족하네 체력회복제가 부족합니다 체력회복제가 부족합니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체력회복제가 부족합니다 체력회복제가 부족합니다 체력회복제가 부족합니다 아아 쩐다 초풍 들기 쩐다 에마지널 절대 못하면 초풍 들기 아아 존나 아파 아아 아 이탈을 계속 걸리냐 와 이걸 봤나 개허거지 개허거지 완전 개시버거지 진짜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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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으면 돼 아 개시버거지 아 아 이거 나가면 튕기는 아 모르겠다 생각해볼까요 이거 알템 누르면 튕기잖아요 일단 되스 끝날 때까지 해야되겠다 그냥 체력 회복제 부족하고 죽어라 그냥 아 누가 부족하지 깍깍 채워놨는데 어? 아아 야 왜 내가 논제했는데 내가 진짜 저거 아 존나 판정 이상하네 저거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붕신 건 따윈 없어도 돼 붕신 못 써도 돼 애매제 붕신 건 따윈 없어요 나 붕신 건 맞춘 적 한번도 없는거 같은데 거의 없어 와아 붕신 없어도 이기는 카즈야다 아이씨 아이씨 와 이거 다음에 죽어 어 이런건 안되지 으흐흐흐흐흥 으흐흑흐흐흐흐흐흐흐흐흐 분노해 카즈야다 카즈야 존나 잘해 카즈야 잘하지 않습니까? 아 이제 좀 이따 죽을거에요 저거 체력회복제 부족한 애는 죽을거에요 체력회복제도 없으면 죽어야지 체력회복제 없으면 죽어야지 오오오 오오오 아아아아아아 레드 쓸걸 아이씨 카즈야 오오오오오오 하하 아아아아 망했다리 아 우리 철저님 일요일 나오고 빨리 오셨네 우리 철저님 어디 300개 미션 주신 철저님 어서오세요 우와 아 왜 자꾸 헛쥐 저게 아씨 이런따랑 아 존나 짜증나네 아냐 지금 잘되고 있어요 지금 잘되고 있기 때문에 존나 짜증나지가 않습니다 와 성강상타 진짜 아 아 정말 아만네 아 존나 König 우와 우유 아 사람 Technical 왈 간 자 엄마 요 아 아 와..그게 행으로 피해지나 씨.. 어이가 없네 아 저 행으로 뭘로 잡아야되지 아 젠다 자신 나네 진짜 씨 으흐으... 망했어 이런 이런 아 이거 아 맨날 위험하네 내 캐릭터는 맨날 약이 없게 물도 아 나 캐릭터들 왜이래 아 성취하제방에 VS한 등장 관심 없습니다 VS한 누구에요? 아 이런 이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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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그 방송 해야되겠네 12시 반에 배그 또 갑니다 아이 캣스 그만 주면 그냥 뒤져버려라 그냥 맨넘 귀엽네 그냥 뒤져버려라 그냥 그냥 뒤져버려라 아 폭풍이 안 나가네 와 이거 너무 쎄다 케이아치 너무 센데 아 또 천원 감사합니다 어? 아 또 통닭 노브한테 지나 아 계란 한개 감사합니다 아 내 카즈야 앞길 좀 막지마라 통닭 노브야 아 카즈야루 이기기도 어렵다 아 이 카즈야루는 못 이기겠다 아 이 카즈야루는 못 이기겠다 그 죽어버리던가 그냥 죽지도 않고 계속 위험하기만 하네 아이 그럼 뭐 짤 파밍도 좋죠 감사합니다 천원도 아 저번에도 올려줬는데 이번엔 또 올려주네 아 어허허허허 빨리 치워봐세요 어이여 오오 지렸다 안 돼어어어어어 아아하 어이 야 이거 가드로 또 왜 되냐 어허허허 아씨 통상로보면 아이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오 오늘 카즈야 필받았다 카즈야 다시 류진 복구합니다 카즈야 필받았다 오늘 카즈야 다시 류진간다 카즈야 필받았다 카즈야 필받았다 카즈야 필받았다 카즈야 필받았다